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기억이 나질 않아. 전부 죽거나 실적. 찾을 수 있습니다. 난 네 머리를 다 해집어서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낼 거야. 지호를 쫓는 사람들도 그쪽에서 보낸 걸까요? 왜? 너 기억이 안 나? 네가 누군지 확실히 기억났어? 지호 잘 데리고 와줘. 이제 새 시대가 열릴 거예요. 지호 걔도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요? 넌 다 기억하면서 어떻게 버텼어? 매번 도망만 치던 놈인데 누굴 구하는 모습 처음 봤습니다. 살려주세요! 이게 시작이야. 그래도 안 나타나면 네가 아는 사람 다 죽일 거야. 하지마! 내가 안 죽고 살아 있으면 너한테 갈게. 내가 갈아갈 때까지 가지 마라. 그렇게 못 가지. 기다려. 내가 다 바로 잡을 테니까. 천차 치료가 맞는 거죠. 지호야. 너 지금 어디에 있니? 나도 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. 믿으면 되는 겁니까? 죽여봐. 끝까지 사라져. 지서를 다 죽여버릴 거야. 루카설피 기능 2월 1일 첫 방송. 지호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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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호야.